이번 시간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강의 주제는 코드포스로 배우는 대외 알고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강의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특정한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나 입사 테스트 혹은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대상은 초급부터 중급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중급이라고 하면 코드포스에서 블루 정도의 레이팅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코드포스에서 레이팅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순위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우 높은 실력을 가진 레드코더들이 이렇게 순위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팅을 넘어가다 보면 오렌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퍼플이 나오고요. 이 퍼플을 넘어서면 이런 식으로 블루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포스에서는 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각 사용자들의 실력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포스에서 블루 이하의 레이팅 실력을 가진 학생이 그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ACM ICPC나 SCPC 등의 대학생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본선 진출 이상의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IT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입사 테스트 및 알고리즘 역량 테스트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초급자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국내 컴공과 중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리즘에 매진하여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드포스에서 이러한 블루 레이팅 이하의 실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컴공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초급부터 중급까지 모두 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저도 그 이상으로 잘 않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저는 허접입니다. 하지만 제가 허접하다고 해서 저를 거친 학생들이 허접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시작했는데 오렌지 이상의 알고리즘 고수가 된다면 네 저는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사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람 등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이론보다는 실전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강의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잡고 느그치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장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코딩 기술들을 접해보고 싶은 분한테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대회 기반의 사이트는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고리즘 대회 해외 사이트인 이 코드포스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코드포스는 영어권 사용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도 영어로 함께 출제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물론 코드포스에서 저와 함께 풀어볼 문제들은 제가 해석도 함께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요. 당장 영화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알고리즘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알고리즘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합니다.